11장 오만한 레바누나 이민자들을 위해 내 국경을 열어라. 너의 보초서던 나무들이 불에 탈 것이다. 우람한 소나무들아 통곡하여라. 자매인 백향목들아 애곡하여라. 너의 하늘 높이 솟았던 나무들이 이제 뗄감이 되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너의 울창하던 숲이 이제 구루턱이 밭이 되었다. 목자들의 통곡소리를 듣느냐.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사자들의 포효소리가 들리느냐. 대단하던 요단의 정글이 이제 황무지가 되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여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곧 도살될 처지의 양들을 위해 목자가 되어주어라. 양을 사드릴 자들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도살할 것이다. 그러고도 아무 문제없다. 양을 파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운도 좋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들의 목자들도 양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제 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아주 손을 떼어버릴 작정이다. 지금부터 그들은 철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전 투구,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지리라. 내게 도움을 구할 생각은 마라. 그래서 나는 돈밖에 모르는 악덕 주인들에게 가서 그 양들을 넘겨받아 도살당할 처지에 있던 양들을 돌보았다. 나는 양을 치는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사랑스러움이라 하고 다른 하나에는 화합이라고 이름을 써넣었다. 그러고는 그 양들을 돌보았다. 한 달도 못되어 나는 부패한 목자들을 내쫓아버렸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도 나를 견디지 못했다. 그 후 나는 양들에게도 지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에게 지쳤다.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공격을 당해도 할 수 없다. 살아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러고 나서 나는 사랑스러움이라 이름 붙인 막대기를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내가 모든 백성과 맺었던 아름다운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막대기와 언약이 한 번에 깨졌다. 탐욕스런 주인들은 내 행동을 보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가 그들에게 내게 적절한 삭스를 알아서 쳐달라고 말했다. 그들은 삭스로 은 30개를 내게 주었는데 모욕적일 만큼 적은 액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자선 헌금함 속에 던져 넣어라. 내가 한 일에 대해 그들이 쳐준 값이 고작 그 정도였다. 나는 은 30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선 헌금함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화합이라는 이름의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화합을 캐뜨린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둔한 목자처럼 옷을 차려 입어라. 내가 이 땅에 바로 그런 목자 하나를 세우려고 한다. 희생자들에게 무심하고 길 잃은 자들을 낮추어 보며 상처 입은 자들을 멸시하고 양식 있는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목자 말이다. 그가 목자 일을 하는 것은 단 하나. 양떼를 이용하고 못 살게 굴어 제 이속을 챙길 생각 때문이다.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자야. 양떼를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는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 팔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오른쪽 눈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팔은 힘이 빠져 무용지물이 되고 내 오른쪽 눈은 멀어 한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